카라신과 어종인 카디널의 항명은 페라시이로돈 아셀로디입니다. 최초 발견은 슐치이며 1956년에 발견하였습니다. 카디널의 주 서식지는 질 아마존강의 지료인 니오네그로강입니다. 사실 베네주엘라 등 남미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특정된 종은 아닙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카디널은 인공 번식된 친구들입니다. 주로 인도네시아산 개체들이 많이 들어오며 야생 개체와의 차이는 크기입니다. 대체로 야생 채집 개체들은 크기가 작고 수입되는 반면 인도네시아 브리딩 개체들은 선어국으로 수입됩니다. 자연에서는 수조가 우거지고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곳에서 서식합니다. 사육할 때 너무 강한 수류는 좋지 않습니다. 보통 자연에서는 1년 내외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정의 수조에서는 3년 이상 살기도 합니다. 자연이나 최대형 어항에서는 분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 가정의 수조에서는 분영을 하지 않습니다. 카디널의 최대 크기는 3cm 내외입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더 큽니다. 성어급 개체의 경우 체형으로 쉽게 암, 수 구분이 가는데 체형이 가늘고 긴 개체는 수컷이고 통통하고 백골이 넓은 개체는 암컷입니다. 초소형종은 아니기 때문에 해소이자 소폭 정도 크기에 어항이 좋습니다. 수온 적응 범위가 높으나 고온 보다 오히려 저온에 약합니다. 수온은 최소한 23도 이상은 유지해주고 최대 30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귀엽고 예쁜 외모와는 다르게 자연에서는 가리는 것 없이 다 먹습니다. 새우 등의 갑각류부터 익기류, 흐러진 과일 등도 먹는 잡식성 물고기입니다. 어항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크기의 먹이를 주면 되고 가끔씩 특식으로 냉동장구벌레를 줍니다. 대부분의 소형 물고기와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구피와도 함께 사육 가능하지만 구피의 치어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수마트라 등의 잉어과 물고기들은 카디널이 먹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합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클리드과의 대부분 어종과는 합사가 어려우며 엔젤, 디스커스 등과도 합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니몰로 물고기 백과사전 카디널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